안녕하세요 김동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의 제목은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놓고는 사람들을 가로막아 서서 자기도 돌아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못 들어가게 한다 아멘 우리말 속담에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코 믿을 수 없는 부적절한 사람에게 특정 일을 맡겨서 마침내 일을 망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따금 이런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따금 해외 뉴스에서 사람을 살리는 직업인 의사나 간호사가 오히려 그 직위를 이용하여 환자를 살해하였다는 경악스러운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지난 2001년 1월 6일 영국의 더 타임스지는 환자 1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의사가 실제로는 345명까지도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엽기적인 살인범은 해럴드 심먼이라는 의사로 현재는 종신형을 선고받아 프랭클랜드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영국 보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심먼은 24년간 의사로 진료활동을 해오면서 노인 환자들에게 진정제를 과다 주사해 죽게 한 다음 자연사로 위장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의사 심먼이 이러한 일을 한 것은 사람의 생사를 결정짓는 느낌을 즐겨서 이 같은 연쇄 살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다른 영역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방화범으로 여겨지는 존 레너드 오르는 1984년부터 1991년 사이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4명이 사망한 대형 화재를 포함한 전체 2천여 건의 방화를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존 오르가 캘리포니아 글랜데일 소방서의 소방서장이자 방화 조상관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르는 현직에 있었을 때 최소 1200명이나 되는 소방관들을 훈련시켰으며 또한 수많은 방화사건을 해결했던 유능한 소방전문가로서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르시는 방화범으로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아 현재도 복역 중입니다 오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 자라났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 18살 때 미 공군에 입대하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공군 소방학교로 전학하였으며 1971년 22살 때 공군에서 명예 제대하였습니다 이후 오르는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와 경찰이 되려고 지원하였으나 심리평가에 합격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LA 경찰서는 그에게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오르는 소방학교에 다녔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있는 글랜데일 소방서에 합격하여 25살 때부터 소방관으로 일했으며 동시에 지역대학에서 소방과학을 공부하여 화재조사관으로 지원했으며 결국은 승진하여 대장의 지위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던 1984년 10월 10일 캘리포니아주 사우스 페서데나의 한 쇼핑 플라자에 위치한 철물점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상점이 전수되고 2살 난 아이와 50살 난 그 아이의 할머니 그리고 26세의 두 아이의 엄마와 17세의 청소년 등 4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의 화재조사관들이 불에 탄 상점에 모여 원인이 전기화재라고 선언하였지만 화재조사관이었던 오르는 그 원인이 방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오르가 직접 불을 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었고 후일 전문가들은 이때 오르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직접 저지른 방화 작품이 인정받기를 원한 것 같다고 추측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1987년 1월에 캘리포니아의 화재조사관들을 위한 대회가 프레즈노시에서 열렸는데 이 대회 기간에 여러 건의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들을 조사하면서 결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화재조사관들 중 누군가에게 이 방화의 책임이 있다는 추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일련의 방화들은 계속되었습니다 1989년에도 1990년 말과 1991년 초에도 방화로 인한 화재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마침내 이로 인한 방화범을 체포하기 위한 대규모의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91년 4월 방화용 물품을 수색하던 중 오르의 지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비밀리에 오르의 차량의 추적장치를 부착하였고 마침내 그가 방화화재 현장에 갔었던 것이 밝혀져 오르는 1991년 12월에 체포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존 오르는 소설가이기도 했는데 그는 자신의 출발점이라는 소설에서 연쇄방화범이면서 또한 소방관이기도 한 아론 스타일스라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을 썼고 이 소설에서 방화로 일어난 화재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놀랍게도 1984년에 일어난 실제 화재와 여러가지 일치하는 유사점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결국 오르는 1984년부터 1990년까지 계속된 여러 화재에 대해 4건의 1급 살인 혐의와 21건의 방화 혐의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렀으나 종국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아 현재도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FBI 범죄 프로파일러들은 오르를 20세기 최악의 미국 연쇄방화범 중 한 명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들은 오르가 1984년부터 1991년 사이에 거의 2천 건의 방화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방화 조사관들에 의하면 오르가 체포된 후 인근 산기슭 지역에서 발생한 덤불 화재의 횟수가 90% 이상이나 급감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혹은 소방서장 등은 각 분야의 존경받는 전문가로서 사람들은 그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더욱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몰래 해친다면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결과와 함께 더욱 큰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영적 세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대에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라고 여겨졌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은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비난을 하셨습니다 정말 기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천국에 첫 번째로 들어갈 자라고 여겨졌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소중한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존경받던 이들이 실상은 지옥에나 갈 자들이며 오히려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라니 이보다 더 큰 경악할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 평판을 따라 사람을 따르지 말고 베르야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 베르야 사람은 대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지혜로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지혜롭게 걸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함으로 천국길에서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감사합니다